백석대학교가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참석은 제한됐지만 교정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는 백석인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예수, 크리스도를 안고 품에 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석대학교가 17일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참석을 제한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훈사를 남겼으며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모교 백석하고는 세상의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갈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었었던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으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생명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2,409명, 석사 323명, 박사 39명, 명예박사 3명 등 총 2,774명이 학위를 받고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67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졸업생들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 백석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 안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또 이 졸업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전 실천신학대학원장 이선 목사가 명예상담학 박사학위를 창원 임만유엘교회 이종승 목사가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성형교회 유중현 목사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주간을 마련해 학위증서 배부와 졸업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backgrounds